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공천권립위원회가 4선에 오재세 의원을 컷오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서원군은 이장섭 전 충북정무부지사와 이광희 전 도의원이 당에 공천권을 놓고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앞서 오재세 의원은 경선이 무산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청주 청원구와 흥덕구는 각각 변재일 의원과 도정환 의원을 단수 후보로 선정했습니다.